네, 안녕하세요. 송이소아입니다. 저희한테는 7주년이 정말 컸는데 그 7주년을 축하했을 때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또 시작인 것 같은 느낌? 기분이 좋은 8주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춤의 베스트 너무 많은데 우리 앨범에? 모헤모 때 고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처음으로 그렇게 한 면도 머리색이 뒤치지 않고 모든 멤버가 색깔이 다양한 클럽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헤모! 그때 다 안 너의 도미노 결국 누가 이길까 정해진 졸로 맘을 때 보인 것 속도 굳이 없게 더 멀어 너무 위험한 장난 그만큼 일러 네, 8년 동안 이제까지 화이트해온 것처럼 재밌게 투어에스답게 앞으로도 화이트해나갈 거고요 이번 8주년도 함께 축하해주신 우리 원시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만의 클럽 많이 많이 만들어요! 첫눈과 여행이까지야 My can't you feel loud 마음이 줄까나 순간 마지막 감도 My can't you feel loud My can't you feel loud Let's guide our god my to know i believe we have your own 시 Dans